안녕하세요. IT기사 읽어주는 남자 아기남입니다. 오늘도 아기남이 선택한 기사 3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공유킥보드 13개 업체가 법이 바뀌어도 만 16세 미만은 이용을 제한한다는 소식입니다.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규제가 완화되는데요. 운전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국내외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자율 규제에 나섰는데요. 이용연량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법적 최고속도로 규정된 25km에 대해서도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위 내용에 동참한 업체들은 다트, 디어, 라임, 빔, 스윙, 싱싱, 알파카, 윈드, 엘레클, 지쿠터, 킥고잉, 플라워로드, 하이킥 등이며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전동킥보드 이용연량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공유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로 분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폭스바겐이 2,600만원 상당의 소형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폭스바겐이 폴로 크기 수준의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차량 가격은 2,600만원에서 3,300만원 사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폭스바겐이 9월부터 판매 중인 ID.3와 곧 출시 예정인 ID.4보다 저렴한 수준이며 테슬라의 미래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향후 3년 이내 2만 5천 달러의 전기차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유럽연합의 강한 환경 규제로 인해 2030년까지 300개의 전기차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비중을 기존 목표였던 40%에서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악인함은 아직까지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소식인데요. 국내 애플스토어 2호점이 여의도에 문을 연다는 소식입니다. 애플코리아는 30일 국내 두 번째 애플스토어인 애플여의도가 서울여의도 IFC몰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스토어는 애플이 운영하는 직영 매장이며 전세계 25개국에 걸쳐 500개가 넘는 애플스토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플스토어에서는 애플 제품을 체험 및 구매할 수 있으며 제품의 사용법을 교육받을 수 있고 애플 제품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국내 애플스토어는 2018년 1월 오픈한 가로수끼리 유일했으며 애플 지정 공식 서비스센터는 위탁업체 4곳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87개가 유일했습니다. 애플 여의도의 정식 개장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애플스토어는 현재 한 개밖에 없어서 이용자들이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피나는 예약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2호점의 오픈으로 서비스 개선과 품질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기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블러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기남이었습니다.